보리굴비 두 개, 육전 낙지전, 장어구이 세 개 이렇게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형은 뭐 하다 왔어? 나 어제 잠을 잘 못 잤어. 안 잤어, 오늘? 어. 요즘 잠이 잘 안 와. 딱 그냥 발표가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기분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조울이 생기지 않아, 하루에? 기분이 좋다가 더. 야, 현승이 형, 현승이 형. 오랜만이에요. 뭐야, 이거? 땡큐 땡큐. 야, 형, 뭐야? 옷이 왜 그래? 재활용, 재활용 이거 그거 아는 거야? 무난히 아이돌스럽게 입혀달라고 한 거야. 종량제 알아요, 종량제? 아이돌스럽게 입은 건데. 제대하고 나오면 사복이 보면 화려한 거니까. 시켰어, 시켰어. 시켰다고? 장어구이랑 보리굴기랑 육전이랑 낙지전이랑. 다 시켜. 그래, 형이 사는 거라며. 어, 내가 사야지. 형이 진짜 사비로 사는 거야? 그럼 그거 내가 사야지. 가득 꺼내라, 가득 꺼내라. 맞아, 이거는 형이 진짜로 딱 내줘야 우리가 형이 사준 맛있는 음식 먹고 든든하게 입대하지. 준비했어, 준비했어, 준비했어. 서은문 써 있어? 나 봐봐. 준비했어. 형! 누가 요즘 카드만 들고 다녀? 스케줄 하느라. 너 죽게 잡는데 직업 들고 다녀? 직업 들고 다녀데? 들고 다녀? 근데 형은 다른 형들이랑 다르게 군대 다녀와서 군대 얘기를 별로 안 꺼낸다? 재밌게 했어, 재밌게. 아니다. 근데 형, 행군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 행군은? 아, 행군이 너무 기대돼. 행군하고 컵라면을 먹는다면서. 컵라면을 먹는다면서. 컵라면을 먹는다면서? 그냥 끝나고. 나도 엄청 줬어. 아, 이 기자가 썼네. 아, 맞네. 아, 맞네. 야, 섬멘해. 아, 진짜 사나이 있었구나. 성재 씨가 이 기자보다는 더 먼저 갔네요. 셋! 너 행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 나는 행군 말고 혹한기 끝나고 줬어. 혹한기 했어? 어. 그 야외에서 자고? 어. 수경하고? 땅 파고 자고. 내가 형보다 더 한 거 했어. 진짜? 나는 하루에 얼음 깨고 세 번 들어갔어, 입술에. 나보다 더 힘들어. 나 군생활 하면서 힘들었던 거 하나 또 있어. 뭐? 내가 산속에서 군생활 했잖아. 근데 진짜로, 난 처음 보는 벌레들을 한 100마리를 본 것 같아. 여름에 산속이라서 군무 같은 거 쓰면 불빛에 벌레가 진짜 막 수천 마리가 모여. 아, 벌레 같은 거군요. 아, 벌레 같은 거군요. 벌레로 가려져서. 근데 그걸 뚫고 가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뚫고 가야 돼? 진짜로, 비를 붙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벌레들이 막, 와! 소름 끼쳐. 근데 벌레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치우면서 가야 된다고. 거의 그 정도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와! 아, 진짜 너무... 와! 와! 진짜 이기자 선임인데. 이기자 선임인데. 그런데 이기자 선임이잖아. 아, 그런 거 엄청 많잖아. 그 제비나비양? 제비나비? 아... 이것도 진짜 나방새? 실화. 진짜 상추 두 개가 날라가니까. 두 개가 날라요. 진짜로 선임이랑 보고.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아, 이제 새만에, 새만에. 아, 진짜 커요. 새만에, 새만에. 아, 진짜요? 뭐 단계가,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조류야, 조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조류야, 조류. 진짜 그건 맞아. 진짜 나방인데? 진짜. 와, 왔다, 왔다, 왔다. 와, 맛있겠다. 오! 뭐야? 성게알. 귀한 음식. 호호! 제 대하네. 입대하는 사람. 장어! 걔들 군대 간다고 힘내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좋은 메뉴. 네. 압구정 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우리 간다고. 맛있겠다. 장어까지 우리한테. 아, 일부러 메뉴는 좀 고심했어. 저번 주에 먹었는데. 오케이. 잘 챙겨 먹는다니까야 돼. 알아서. 맛있겠다. 살 많다. 진짜 맛있겠다. 어디에 왜 이렇게 잘하고. 맛있어? 맛있겠다. 아, 형 엉망한 것 같다. 운이야. 운이야. 군대 가는 건 난데 왜? 너가 운이? 그냥 왜 이러는 운망도. 괜히 맞아. 이 운망은 괜히 또 짜는 있죠. 그러니까 짜네. 제대하고 첫 동굴 파예요? 이거? 네. 아니, 아니. 몇 개 나갔어? 말하는 법 좀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아. 예능 같은 거 진짜 많이 보고 밀려 있는 거. 나는 진짜 세형이 형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 어우! 아! 알려, 알려준 적이 없네. 엄청 움직여줬는 거. 네, 네, 이거. 토크 파트도 아니야. 운동을 걸작하면 어떡해. 영상으로, 영상으로 그거 쓴 거예요. 아니, 우리도 신분이. 이것도 말하는 법이야. 나도 세형이 형 공수 많이 봤어. 너? 뭐 했어, 샤넬은? 나도 코드 보면서... 이건 아까 진짜 역대급 비투비의 갑자기 퀴즈?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멜로디 창단식 처음 한 장소 창단식을 처음 한 장소 나랑 녹화했을 때 나왔던 퀴즈 우와, 뭐야 이거, 진짜? 팽글럽 멜로디 창단식이 열린 곳은? 이거 충격이었어 멜로디 창단식이요? 창단식이요? 응 창단식을 했어요? 장소를 부르더라고요 했죠! 우리가 했죠? 우리가 생각불로 했죠? 콘서트! 아... 아... 패스! 오늘 무슨 공연장이긴 한데 그 공연장을 맞춰봤는데 아! 아, 나 알아! 무슨 말로만 얘기해 봐 매니저 형석 씨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죠 우와! 맞지? 알았어? 응 대박이지 나 진짜 우와... 세종 문예야관 어린이... 어린이대 공원! 거기 공연장이 있거든요 야, 이런데도 공연도 하는구나 했었어 나는 그때 했었을 때 그래, 우리 딱 한 번 갔어 거기 응 나 운보 돌출리 울었어요? 여기서 울었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뭐지? 잊지 못한다 우와 위가하다 이 영상은 어떻게 보 됐어? 올록하다 오일track하다 이쁜 화 잠깐!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뭐야 맨날 놀려요 맨날 이걸로.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멜로디. 또 없어? 재미없게. 몇 개 있었는데? 고거 신기. 이거 참겸이가 맞지? 고거 신기의 뜻은? 고거 참 신기하네. 고거 참 신기해. 오답이. 이거 아니었어요? 오답이. 고고신 거꾸로 신지 말기기까지다. 말기기까지다. 고고신.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아 너무 웃기다.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아이고 기다려. 비투비의 음악방송 첫 1위곡은? 아 이건 집으로 가는 길이지. 쇼챔피언. 나 없을 때 아니야. 아니 소요설라. 소요설라. 아 맞네. 음악방송 첫 1위곡은요? 봄날의 격. 집으로 가는 길. 아니요?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되나 봐요. 윤석 씨. 사람의 차이죠. 그거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모른다 형. 아 잠깐만. 형을 쫙 받으려는 얘기야. 아니 엠씨가 답을 모르는 이런 퀴즈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 그때 기억이 나.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 나는 그때 별로 안 좋은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 맞아. 왜요? 무슨 일이었지? 진짜 바쁘게 드라마 찍고 있어서 드라마는 중요하긴 하지만 비투비의 단체 공식적인 첫 1위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에 되게 아쉬운 거지. 비투비 축하합니다. 진짜 받을 줄 몰랐어요. 시태현에서 첫 번째가요? 아 첫 번째 데뷔하고. 아 네. 아 일단 우리 성재가 같이 지금 없는데. 네네. 아 너무 아쉽네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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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씨. 형은 별로 그렇게 큰 기억이 없어가지고 못 했나 보다. 아니 너무 없어졌어. 형은 안 한 거지. 와 형 1등만 들리고. 군대 다녀와봐. 헷갈려. 잘 빠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힘든 생각 많이 난다. 내가 데뷔하고도 진짜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연습생 때 스토리도 장난 아니지. 진짜 우리 연습생 때까지 합치면 9월 10년. 아 진짜 오래됐다. 20대를 그냥 투브에서 비투비로 진행해가지고. 별거 다 했지. 원래 비투비가 원래 밴드 준비했던 거. 아 진짜요? 저는 피아노. 아 진짜. 밴드 준비하는데 이제 그 시엔블루 형들 나오고. 맞아. 잘생긴 밴드 나와가지고 우리. 바로 준비했어요. 컨셉 바뀐 거예요? 아카펠라도 연습했잖아요. 우리 그것도 했잖아. 아 그거 같아. 진짜 안 한 게 없네. 우리는 진짜 다 했어. 짱꼬마 아이돌 짱꼬마. 우리 역대 아이돌들이 잘 됐던 거 다 했어. 그래서 더 실력 파악이 됐나 보다.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진짜 끈기 있게 버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지 사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었던 거지. 와 진짜 그때도 아카펠라 막. 나 기억된다. 와 이걸 기억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와. 뭐야 이거. 이렇게 준비했었고. 우와. 10년 전이야. 거의 10년 전이야. 노래 진짜 너무 잘해. 무슨 겨울 노래라고 했어? 한 번 더 해볼까? 와 기억하네. 와 당연하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래. 가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전역하고 아카펠라 한 번 또 해볼까? 이벤트로? 군각? 군각 갈라? 군각 갈라? 군각 갈라. 제일 기억나는 거. 사나이로 태어났어. 그게 진짜 사나이 아니야? 맞아 맞아 진짜 사나이. 이것도 나 색소폰으로 진짜 많이 불었어. 보컬인데 색소폰도 같이 했단 말이야. 색소폰 하셨구나. 네네. 그럼 형이 쳐주면 내가 거기 맞춰줘. 우리 할게. 아 진짜. 방송에서 사람들 딱 부러지.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아 진짜요? 저 무거운 거를. 리코너도 아니고 저 무거운 거를. 혹시 몰라서. 이거는 대놓고 보여주겠다. 혹시 몰라서. 만든 거. 오 왔어. 네 형 사장님이. 마흡 부르셔서 된다고. 다 그래? 일단 보여줄게. 그러면 우리 둘이 이제 입대하니까.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위한 그런 노래 있어? 훈련병. 부모님이랑 인사 다 하고 둘 다 갈 때. 아까 이건 뭐 축하해 주는 거. 축하해 줘야지. 입소했을 때. 명 받았습니다. 여기다. 잠깐만. 이게 된다. 아 눈물 날 것 같은데. 오 진짜 잘 못 하시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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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입대하는데 이런 노래를. 진짜. 혁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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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이러구나. 얼굴이 이러구나. 정신이 쏙. 정신이 나왔지. 정신이 Bangor님. 제가 살살 spices 나는 사람 알지? 리필을 느끼는 사연이죠. 힘 받았어요. 딱 힘 들어갔어 지금. 잘하네. 많이 연습했네. 비투비 노래 할 수 있는 건 없어? 섹스 본부로 저 표정이 나오나봐 네, 몰랐어요, 저도 나의 이유 하다의 연을 가버렸어 아, 구수한 되게 멋있네 되게 달라 보인다 멋있다 이제야 내가 좀 산을! 빼야지, 여기 이건 인정할게 아, 고맙다 솔직히 표정을 인정할게 뭐, 그냥 꺾여야겠다 표정 어땠다, 이제 다녀올게! 다녀올게, 형!